포스코가 지진 피해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기에 보탬이 되기 위해 내년 설 연휴까지 지역 상가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환경자원그룹 전 직원들이 해도동 큰 동해시장에서 점심 식사와 장보기를 한 데 이어 오는 7일에는 임직원들이 지진이 발생한 흥의 오일장을 찾기로 하는 등 부서별로 일정에 맞춰 지역 상가 이용하기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포스콘은 성금과는 별도로 4억 1천만 원의 특별 간담회비를 편성해 직원들이 지역 식당과 상가에서 소비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MBC 지진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